7일 비즈니스 온 커뮤니케이션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e-컨트랙트에 사내 계약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선보이는 사내 계약 서비스는 제3자의 인증 과정 없이 블록체인 서명을 통해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계약 서비스입니다. 구축 및 설치가 필요 없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기존 종이 계약 대비 약 90%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또한 블록체인 보관함을 통해 계약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PDF로 다운로드해 전송도 가능합니다. 또한 유통된 계약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유통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QR코드 검증, 워터마크 삽입 등 디지털 콘텐츠의 보안 기능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